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나서는 추경호 부총리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사령탑에 정통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진용을 갖췄습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인 경제부총리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낙점됐습니다.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시하는 상황에서 임중 도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명되고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경제팀 3인방 모두 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금융, 재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긴밀한 정책호흡도 기대됩니다. 최 내정자는 박수석과 기재부에서 각각 1차관과 예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손발을 맞췄고, 이 실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며 핵심 정책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해왔습니다. 다만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 경제는 수출플러스에 힘입어 다소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성장세는 1%대로 미약해 잠재성장률 2%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3.8%까지 치솟은 물가와 연 4, 5%대의 높은 대출금리는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면서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2기 경제팀은 민생 안정을 해치는 물가를 잡고 이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과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물가 안정이 선정되지 않으면 이자율을 낮추거나 경기 진작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아니면 정부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규제 개혁들이 많은데 그런 걸 좀 의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관리와 경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된 2기 경제팀. 이달 말 발표될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